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한변TV의 박판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부 행정 부당한 표시광고 종료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3월 1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9-2-3597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이고, 원고는 애경산업입니다. 시골은 공정위가 상고를 했는데 파괴하는 데서 최종 공정위가 승수를 했죠.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했는데 거기에 유해 성분이 있다고 해서 고국으로 인해서 몸이 중간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의 여러 가지 후속 관련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관이 이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 행위가 공정위가 보기에 잘못됐다. 과장 광고, 인체 무해하다 이렇게 광고였는데 무해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무해하다 이런 거는 과장 광고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법 위반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원고가 애경산업이 그때 2011년 8월 30일 이후에 제품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을 도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원인이 아니냐가 굉장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원인인가 아닌가 처음부터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나중에 대법 판례가 막 나오고 나니까 시골은 2018년 3월 19일에 이게 과장광고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정명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중간은 2011년에 했는데 과장광고나 시정명령은 2018년 7년 뒤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심은 5년의 제척기간이 도가 됐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해서 원고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반 행위가 종료가 되면 종료 행위부터 5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원인이 불비명해가지고 시정명령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7년이 지난 2018년에 하니까 제척기간이 5년 도가 됐다고 해서 이제 위법한 처분을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즉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위반 행위가 종료가 언제 됐냐가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제품 생산 종료가 2011년이 종료됐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그때 종료됐다고 판단을 해서 제척기가 도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부당한 표시가 있는 상품 상품에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시 광고로 인한 위반 행위는 생산의 중단 시점이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표시 광고의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직접 생산이나 자기가 직접 출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 계속 그걸 수거하지 않고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위반 행위가 종료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2014년 3월 무렵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의 종료의 의미는 생산 종료가 아니라 수거하고 완전히 유통할 수 않게 된 상태 그 상태가 표시 행위의 종료 행위이 된다. 따라서 5년의 제작 기간 내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정위에 승수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표시 광고 행위의 위반 행위의 종료로 인한 제작 기간 표시 행위 종료일 종료일은 부당한 표시 광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산 종료일이 아니라 유통의 중단, 유통, 더 이상 유통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종료일이라는 거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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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